미국에선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실세 중에 실세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반면에 머스크와 오랜 앙숙 관계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가시밭길을 걷게 될 거란 정반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의 엇갈린 상황,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엿새 만에 비서실장부터 국무장관까지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충성도 높은 측근들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검증된 충성심이 인사발탁의 0순위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 내각 구성 이면에 마크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거액을 기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승리 직후 가족사진에 외부인으로는 유일하게 등장했고 인수팀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차기 정부 인사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머스크가 비선실세로 떠오른 사이 또 다른 IT 천재 마크 저커버그는 트럼프와의 악연을 털어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트럼프는 페이스북이 자신의 정보를 조작한다는 이유로 당선되면 저커버그가 감옥에 갈 거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저커버그는 화해를 시도했고 당선 축하 글도 올렸지만 관계 개선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청년 5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